축하합니다 6주년 자랑합니다 왜 안 눌렀어? 잠시 기다렸어 한정아 20분째 오빠가 20분째 뭐해? 나한테 그럴게 아니라고 잘 찍네 내가 좀 찍는 거 같아 약간 맨날 이 구도로 찍는다 반 걸쳐져 있네 그게 내 감성이야 여기 이렇게 근데 습식사우나로도 할 수가 없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여기 좋아좋아 저희 수현아 수현아 이야 점심이다 나 배고픈데 이거 커피 좀 사줄래? 물맛나오는 물이 안자 물이 안자 왜? 재벌이다 재벌 들어오고 있어? 응 생각보다 많이 물고기 물고기다 미안해 나 놀린거지? 물고기다 물고기 미쳤어 미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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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펜주 쓰다 말고 모르게 신났어 미쳤어? 하니 하니 ельзя 이러저 bees 진짜 애벌 지금로 들어 저거 낙서장 아니야? 잘 나와 저기 생선같이 20분째 저러고 있다 한자리에서 이제 그만 찍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 독수할테다 오그라도다 어떻게 해? 여기 알지? 떠오르고 싶죠 내가 잘 알지 꽃이 좀 많이 폈으면 더 잎을펴볼텐데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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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발이에요 저는 냄발이 좋거든요 잘했네 난리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 아까 애들이 물어봤어 뭐? 저거 신을 때 양말 뭐 신냐고 안 신냐고 그래서 뭐라 했어? 전용 양말이 입거나 안 신는 양말 안 신거나 라고 했어 잘했니? 잘했니? 진토닉이 좋지 실패 안아줘 아쉽다 진짜 진토닉이 좋아해 지금 아쉽다 다시 하늘 천천히 천천히 물은 물이 역사 shocked 물이 첫 번째 음식 허리고추튀김 주티김, 안에 새우 만져랑 레몬, 상큼하게 레몬을 조금 넣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음식, 너 이름이 뭐였지? 이거는 감자랑 크랜베리 브레드랑 감자랑 크랜베리 브레드랑? 할로수께라메 스프에 주문해 만두핑몰랑 갈끄러 먹으러 가면 네, 다 아는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음, 맛있다 10기동 세 번째 음식 귀여워 여기는 도미, 해산물, 카르파츄 음,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못생겨지는 각도잖아 많이 먹어 잘 쪄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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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요리 치킨 그리고 관자까지 관자 엄청 크다 맛있겠네 먹어보겠습니다 이만한 추가 음식 랍스타를 바꿔줍니다 근데 랍스타를 세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행시켜 고자 그따운 소리나고 참 뻥쳤네 고자 그따운 소리나고 참 뻥쳤네 하시지 말라고 했지 더 뒤로 가 더 뒤로 가 더 더 더 더 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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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 한장이 울어 안 울잖아 울어 에잉 힝 히힝 치료 오우 잘 합시다 잘하자 하나 둘 셋 으흐흐흐흐 우웅 박수 으흐흐 끝 아이윽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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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응? 우리가 잘해야겠다. 잘해야지. 내가 미안하다. 완전 속았지? 너무 놀라서 울은 바다였으니. 눈물, 콧물. 이런 식이면 나를 속인 게 얼마나 더 많아. 그래도 좀 왜 이러는 걸까요? 감사합니다, 예쁜 형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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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은 거 아니야? 꽥이네. 빅콘이 왜 이렇게 잘해. 37점 보도. 아 웃겨. 이러면 코로나 의심해야 돼. 맞아. 응. 이 정도면. 이 정도면. 봐라. 짠! 가보고. 자 중대가 그쪽으로 아 까불지마 까불지마 플로팅이야 완전 불멸의 맛 오믈렛이랑 베이컨 소세지 이렇게 조식으로 전복죽이 나옵니다 요리가 따로 나오는 아주 좋은 시스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